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 안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를 앞다퉈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 중이거나 발행 예정인 곳은 모두 120여 곳으로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절반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충북에서는 제천시가 적극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충북시사토론창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제 오른쪽으로 제천시 원용식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옆으로 세마디 주식회사 정보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울산과학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김병조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아시생협회 김성훈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보시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조폐공사에서 찍은 화폐가 은행에 도착해 분류작업을 거칩니다. 일반 화폐와 달리 제천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모아입니다. 처음으로 20억 원어치를 찍었는데 올해 안에 100억 원을 발행하는 게 목표. 제천시 전체 소매점 가운데 60%에 이르는 3,600여 곳이 가맹점에 가입했습니다. 충북에서 발행 규모도 가장 크고 가맹점 수도 가장 많습니다. 저희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거는 제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17개 금융기관에서 4% 할인된 값에 지역화폐를 구매하면 정해진 가맹점에서 일반 화폐처럼 쓸 수 있고 가맹점은 수수료 없이 환전할 수 있습니다. 할인액과 수수료 등의 비용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반반씩 나눠냅니다. 이렇게 세금을 들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는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충북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자치단체는 청주와 음성을 뺀 9개 시군. 발행 규모는 22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배 늘었지만 전국에서 올해 2조 원어치가 발행되는 것에 비교하면 1%에 불과합니다. 지역 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경기도처럼 각종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억 원을 발행하고 100억 원을 목표로 하는 제천시의 실험이 지역화폐 확산의 식음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의 지역화폐 모아에 관련된 뉴스를 제가 함께 보고 왔는데요. 일단 지역화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역화폐라는 게 어떤 것인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 교수님 지역화폐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일반적으로 지역화폐, 화폐는 그냥 돈입니다. 그런데 돈이 특별한 지역 안에서만 한정돼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단위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충북 또는 제천시 내에서만 사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이해가 편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 온누리 상품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라는 것이 실제로 상품권과는 좀 다른 것인지 이게 유통기한은 혹시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한데요. 유통기한은 일단 먼저 유통기한은 그 지역마다 서로 결정하기 나름인데요. 5년 또는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서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으로 한 것은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했을 때 약간 초조함을 느끼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5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지역 단위 내에서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폐이기도 하고 또한 상품권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그 화면에 보니까 이제 가맹점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던데 원관장님 이게 가맹점에서만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지역 네 그래서 지역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가맹점 확보에 가장 우선을 두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도 뭐 아까 말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20여 곳에 이른다 말씀드렸거든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결국은 이 지역화폐들을 지금 도입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네 전 세계적으로 약 3천 개의 지역화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화폐는 국가 단위로 운영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통계를 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아시아권 그리고 그 가깝게는 일본에서도 지역화폐들이 각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이렇게 지역화폐를 특별히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과장님. 네 지금 제천에서 도입하게 된 배경은 제천이 지금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상인들이 체감하는 매출액 감소라든가 그리고 빈점포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한 수준에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천의 지금 석탄 산업이라든가 시멘트 산업이 점차 사양화되고 있고 그리고 공장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 매출 감소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임팩트가 필요한 경제정책이 필요한 지역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천이 지금 케이블카라든가 또 제천의 러브토라를 해가지고 서울의 관광객들이 제천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천에 와가지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지역화폐의 기능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처방하기 위해서 일종의 긴급처방으로 도입한 것이 제천화폐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제천이 관광 관련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관광 수익을 올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지인들이 와서는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제천에 지역화폐를 처음에 오실 때 구매를 하게 되시면은 지역에 와서 구매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제천에서 그 화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대개 보면 제천이 체리형 관광을 지향하는데 대개 보면 일과성으로 지나가시는 관광 이렇게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겠다는 거는 그만큼 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할인율이나 이런 걸로 보완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할인율은 한 4%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4% 정도. 이것이 다른 카드라든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쓰는 혜택에 비교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4%가 적정선이냐 아니냐 여부는 저희들이 시행 한 달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4% 정도면 충분히 유인동기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화폐 할인을 6%에서 10%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천시가 할인 4%, 경품 1%에서 총 5%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선이 실무적으로는 적정선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이 너무 많아지면 세층 얘기가 있다 얘기가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깡 문제라든가 그런 우려도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4% 정도 해주시면 또 나머지 메리트가 현금 영수증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지역의 발전을 자기가 동참한다는 그런 애양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가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천시도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4%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잠시 후에 또 더 다시 한 번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제가 원론적인 얘기 듣다 보니까 정 대표님께 한 번 더 와이콜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 한 달째를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보면 위안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한 달 좀 지나오시면서 느끼신 점, 특히 아까 뉴스도 같이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처음으로 지역 분위기가 많이 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화폐를 내고 물건을 구매했을 때 가맹점주분들이 먼저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줍니다. 어머, 지역화폐를 가져오셨네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유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도 이런 말을 건네준다는 부분에서 지역적인 분위기가 많이 환기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물건을 직접적으로 사면서 가맹점주님들이 직접적인 홍보를 너무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는 지금 전단지 한 장을 주면서 이렇게 혜택 부분들이 4%의 할인율, 그리고 경품 행사 등을 같이 홍보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 이제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 유통이 되고 지역사회에 풀리면서 충분히 자리맥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보실 때도 한 달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지금 이제 워낙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제천이 차별화되는 것은 가맹점이 저희 70%를 상해하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최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100%를 한번 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지역화폐의 어떤 공동체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민간지도용 화폐가 아니고 저희들은 지역 경기 침체, 특히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어떤 목적성, 행정 목적성 화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의지를 갖고 지역주민 전체를 위해서 좀 더 임팩 있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금 70% 정도 가맹점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실제로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네,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천 화폐가 발행됨으로 인해서 그냥 발행만 됐다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처가 급격하게 늘어나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정말 제천시에서 너무 대응을 잘해주셨다고 저희 소상공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시의적절한 홍보를 통해서 제천 화폐가 이렇게 유통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홍보해 주셨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가맹점을 대폭 늘려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70% 이상 가맹점을 가입시켰다는 점에서 인제 지역화폐가 지역에 풀렸음으로 인해서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서로 이렇게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경제 활동은 더욱더 활발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 보시기에 지역화폐가 지금 제천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출발이 좋다고 보시는지 지금 가맹점도 70% 정도로 고무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몇 번 해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해관계 당사자들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인들 이분들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출발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난제들을 해결해가면서 일단은 출발시켰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고가 있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한 건 이 출발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또 한 달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될 텐데 그러한 가정에서 지역 내에서 나오는 각종의 이해관계와 그리고 어떤 정책상에 있어서 아쉬운 점 또는 나타날 수 있는 패단 또는 부정의 소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미리 선제적으로 정책을 펴나가면서 잘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될 가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이웃 도시에서 이미 지역 합보를 해오신 입장에서 출발이 괜찮은 거라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대형 유통 자본이라든가 글로벌 자본이라든가 프랜차이즈한테 지역 내 자원들과 사람들과 돈이 다 뺏기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요새 그래서 지방정부 소멸론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 지방정부나 거기에 참여하는 지역 상인들이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걸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관해서 하는 이런 지역 합해도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폐를 넘어서 지역이 순환하고 공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가 지역 합해 논의가 시작됐을 때 같이 결합이 되면 또 같이 결합이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생산, 소비, 유통, 폐기까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것이 관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번 말씀 나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120여 곳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충북에서도 12개 중에 10곳에서 이미 지역 합해를 시작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많은 자치단체에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크게 보면 관주도형으로 볼 수 있겠고 또 민간주도형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어떤 현황에 대해서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잘 되고 있는 사례는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성남산회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약 97만 명의 인구와 22조의 GRD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이라는 지역이 약 30년 전에 철거민들이 처음 서울에서 이주를 당하시면서 거기 집단 생활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수원 중원구와 수정구가 예시가지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는 천당 아래 분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격차가 심하고 이 지역적 격차가 심한 속에서 그 성남사랑 상품권이 이 분당구에 있는 많은 소비계층들을 수원 중원구, 즉 수정구와 중원구의 전통시장에 상품권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지역 내의 어떤 불균 등을 균등화시키는 어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셔서 좀 더 붙여보면 성남사랑 상품권은 지자체가 했을 때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지자체의 강점을 잘 보여줬던 사례라고 봐요. 일단 청년들에게 복지수당으로서 청년수당을 지역화폐로 주고 그러면 그 돈을 지역 내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복지의 문제랑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풀 수 있었던 거고 이거는 민간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정부의 세금이나 재분배 재원이 들어갔을 때 가능한 거여서 그것이 관위 그런 방식으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과 지역화폐를 연계시키는 그런 작업들은 관위할 때 좋은 효과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조금 잘 안 됐던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이 또 좀 있을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보안통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것이 법률안이 만들어져요. 있고 프랑스는 지역화폐를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범죄안까지 같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브리스톨시라든가 프랑스의 툴루즈시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 시에서 지역화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나 그 틀들을 준비를 하더라도 그 운영은 민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협의체라든가 지역공동체 이익회사를 중심으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들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관외하게 됐을 때 민의 자주성과 자발성, 스스로 어떤 풀뿌리 자치운동을 하고 서로 도와야 된다는 어떤 호혜와 연대의식을 키워나가는 것이 지역화폐 운동의 핵심인데 너무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접근하게 되면 실제 애초에 경제적인 이익도 얻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 이 관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 역량과 힘이 민의 역량과 힘을 어떻게 될 것인지가 앞으로 관행 지역화폐들이, 관주도 지역화폐들이 계속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한 달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인데요. 이 문제는 일단 출발은 지역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분들의 매출 감소에 대한 긴급 처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운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시민들이 과거에 대규모 점퍼라든가 이런 데 차를 타고 혼자 가셔서 대도시 소비 패턴을 보이시다가 지금은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모임 같은 것이 활성화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이후예요. 왜냐하면 같이 어울려가지고 물건도 사고 음식도 나눠먹고 시장에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잊혀져갔던 지역 공동체 정신 그런 것도 이게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지금 또 더군다나 교수님 말씀이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좀 느낀 건데 앞으로 제천시가 일단 이건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출발을 했을지라도 민간의 NGO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과 잘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지역의 정신을 살리고 아니면 지역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새로운 이게 처방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온라인 위주로 구매를 집에서 혼자 그냥 나홀로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물건도 사시고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만에 지역이 좀 더 생동하고 어떤 돈 문제를 떠나서 좀 더 지역이 서로 소통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좀 인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상인들이 사실 대규모 점포라든가 온라인하고 경쟁해가지고 상당히 고군분투를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양식 마케팅에 의존했었는데 지금은 제천화폐가 도입됨으로써 지역의 자본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어떤 그래서 그게 특히 제천 같은 경우는 유통도시이기 때문에 화폐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천에서는. 그래서 제천에서는 상당히 지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또 인구도 제천시가 한 14만 정도 되는데 이 지역화폐가 통용되기에는 정말 좋은 쾌적한 모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서는 지금 오늘 계기로 해가지고 지역의 소통, 공동체의식 강화에도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완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마다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인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주민 그리고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화폐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규준, 규칙과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서로 상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북이나 또 제천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그런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은, 저는 간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화폐의 공급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화폐를 받아가지고 소비하는 수요층은 누구냐. 바로 소비자 지역주민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그리고 이 지역화폐의 취지를 잘 이해해서 그 지역 내에서 공동체 사회를 이루면서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소비자 편의성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소비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 내에서의 지역주민, 노동자, 시민,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인 새로운 형태의 어떤 5섹터 그래서 3섹터라고 얘기하면 NGO, NPO가 있겠고 4섹터라고 얘기하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 있겠는데 5섹터라는 새로운 형태로 해가지고 각자 자기 역량과 그리고 자기 활동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각자 모여가지고 운영의 어떤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관련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올해 상반기 중에 제정이 되면요. 저희 제천시도 신속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거버넌스 개념의 어떤 협의회라든가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결성화해가지고 좀 더 시민 생활에 직결되고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치 위주로 나가는 거는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셨다 보니까 지역화폐라는 게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그 지역에서 뜻밖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활성화되는 부분들도 지역 자체의 어떤 커뮤니카티가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고 지금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 대표님 느끼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시나요? 최근에 어떤 손님이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시면서 어떤 주문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냐라고 여쭤봤는데 모아화폐 앱이 따로 있거든요. 그 앱을 설치해서 주변에 이런 주문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 검색하던 도중에 근처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봤다. 여기서 모아화폐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시고 저희한테 주문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희가 직접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홍보에 대한 채널이 더욱더 증강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한테도 마찬가지로 홍보채널을 더 극대화시켜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여러 가지 지금 관련해서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간단하게 지역화폐 각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장단점을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점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중간중간 나오긴 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 교수님. 지역화폐의 장점은 행정부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재정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각종의 규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집행이 쉽다는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역 단위로 학대해 나가는데 상당히 많은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비자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한테 찾아가서 가입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소비자한테 가서 이걸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지역이 삽니다라고 설득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화폐에 대한 4%의 할인 방식, 지원 방식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과연 지역화폐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점이 지역화폐 상품권의 어떤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관주도 지역화폐에서 몇 가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폐공사가 새로운 수익원이 많이 늘어났대요. 그 이유는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백십 몇 개 이렇게 지자체들이 다 거기에 맡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수익원이 조폐공사가 생겼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낸 화폐가 상인들이 자기가 받았을 때 바로 현금이랑 환전해서 재사용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계속 그 화폐 발행 비용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비자들한테 4%든 많게는 설이라든가 명절 때는 10%까지 할인을 해주면 할인에 대한 부담들을 결국 세금으로 계속 부담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화폐 발행 비용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것이 적정하냐 하는 고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지역화폐를 통해서 순간적인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단지 지역화폐로만 매개가 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생산, 소비, 유통, 폐기라고 하는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그것과 지역화폐를 같이 연결시키는 방식을 공동으로 구사를 해야지 화폐만을 가지고 이것을 다 만들 수 있다고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화폐 발행 비용은 주민들의 자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그 발행 비용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인들도 한 번 화폐를 받으면 바로 현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소비자가 되어서 재사용하고 재사용하고 물론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개발에 따라서 조금 더 이걸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는 것이 가능해야지 이해관계로만 접근하면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과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장단점 지금 말씀하신 어떤 4% 환전에 따른 국민 세금 분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경제는 어차피 규모의 경제에서 불리하고 또 자유경쟁 체제에서 지역은 사실 지역 산업은 열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이 무너지면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 상황에 올 수도 있는 이런 거국적인 관점에서 과연 4%의 국비가 투입되거나 세금이 나가는 것이 그게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4%가 아니라 10%에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천 화폐의 4%도 충분히 어떤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 4%를 통해서 지역의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우리 말씀 많이 하시지만 이 지역 화폐가 로컬푸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를 해가지고 소비를 진작하고 그러니까 또 지역의 농민들도 잘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지역 화폐가 가장 좋은 거는 아주 속해성이 있는 정책입니다. 긴급 처방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바로 피부를 체감합니다. 하루 매상이 바로 어제에 비해서 오늘 매상이 올라가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대규모 점포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상의 구매가 이쪽으로 전이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실 소비가 촉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소비가 촉진이 돼가지고 경제 부분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제천시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천화폐가 분명히 여태까지 시행된 경제정책 중에서는 특히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 잘하신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여러 패널분들이 걱정하시는 어떤 공동체의식으로의 승화 문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앞으로 좀 중장기 과제로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나누신 것도 저희들은 행정목적형 지역화폐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제 민간주도용 지역화폐는 일자리를 용역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서로 포인트를 나눈다든가 우리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천화폐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시민, 14만 시민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맹점이라든가 소비주체의 어떤 자발성 문제 그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보다 한 달 지금 지나서 보니까 지금은 아주 모든 분들이 이 지역화폐가 없었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말씀까지 지금 하는 상황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지역화폐는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주변에서 할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세금 관계도 조금 애정을 갖고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약간의 제 의견은 사실 행정목적형이라는 말이 약간 좀 마음에 걸렸는데 행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게 행정의 목적이어야 되지 행정 자체가 힘이 세지는 게 행정의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취지는 이를테면 100억을 발행했는데 4%의 4억이라는 돈이 화폐 발행 비용으로 계속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 기본소득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요새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늘어난 소득이 외부에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데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한다고 보고 저는 거기에는 이의가 없고 오른 거라고 보는데 이를테면 로컬푸드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또 활동하는 게 품아이 생협이라는 로컬푸드 운동을 하는데요. 지역화폐가 로컬푸드를 촉진시키는 면이 있지만요. 그 전제가 뭐냐면 지역 생산자와 지역 소비자가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로 결집하는 힘이 먼저 있었을 때 그걸로 가지고 하는 생태계가 구축이 된 다음에 지역화폐가 들어오면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로컬푸드를 하기 위한 거기에다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지역화폐만을 가지고 로컬푸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앞에 말씀드린 시스템이 지역화폐 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관해서 지역화폐로 할 때 즉각적인 효과 때문에 매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더 근본적인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상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경제 분야의 침체가 워낙 화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제1과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목적형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분명히 전체적인 행정의 마지막 가는 도달점은 지역 주민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하기 전에 이미 로컬푸드를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재갑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됐다면 저희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수십 년을 노력하는데 그게 좀 미비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더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걸 봐주시면 좋겠고요. 더 저희들은 볼 때는 지역의 로컬푸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분명히. 그렇지만 이 지역화폐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더 다른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가 사실 시찬말로 요즘 얘기했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물론 만병통치약은 될 수도 없고 특히 경제 분야의 처방은 정말로 복잡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지역 주민들 특히 작은 중소도시 입장에서는 지금 소유 패턴이 너무나 온라인이나 대규모 전폐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돈이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또 여기에 유출이 돼가지고 소상공인들은 거의 지금 수입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게 몇 년 돌아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화폐라는 어떤 돌파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천도 지금 온기가 돌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군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거의 한 20%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할인은 10% 할인된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다시 10%를 주는 20%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까지 그분들이 할 때는 물론 군산의 특수성도 있지만 GM 대우 특수성도 있지만 그렇게 전사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행을 한 달째 접어들면서 저희들도 요즘 깨닫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화폐가 너무 긍정적인 요소만을 주장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놓치는 것이 없는가. 특히 자발성 부분에서 자발성을 전제로 해야지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관해서 어떤 목표치를 향해서 너무 관제 동원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가맹점도 조금 템포를 늦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사정이 있는데 그렇지만 전체 제천을 봐가지고 그동안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또 일부 시민분들이 약간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좀 오해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은 다 서로 웃으면서 많이 협조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론은 상당히 여기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역의 여론은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자발적인 문제라든지 4% 할인율이나 화폐를 발행하는 액수에 있어서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 같은 것들을 지겨내주셨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 관련 여러 가지 포함해서 또 우려되는 부분들. 지역 앞에 예산 관련해가지고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 앞에 정책은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나가는 데 가장 유효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을 통해가지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해서 몇 조 원이 투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역 앞에는 할인액 그리고 행정비 그리고 홍보비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도 지역 내에서 약 10배, 20배의 지역 경제 순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저비용 고대비, 비용 대비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내수를 활성화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 어떤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면 그 성장 동력 부분이 어디냐, 외부에서 수출을 통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런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부분이 그동안 소외되고 있던 지역 경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덧붙여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화폐의 재사용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순환 경제를 만들고 여계 유출을 방지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한 번 사용하고 바로 현금이랑 바꿔가면 일시적인 유예지, 순환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그 돈이 현금이랑 환전되지 않고도 그 돈 자체로도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했을 때 그게 진정한 순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점에서 오히려 시민 지역화폐 운동을 해오신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일종의 지역화폐 플랫폼 은행을 만들어서 지역화폐 돈이 계속적으로 체크카드형 그리고 온라인형, 모바일형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계속적으로 돌게 만들면 그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거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돌리면 제 생각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문제 말고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최근에 제로페이 때문에 드린 예산 대비 그것이 잘 되고 있느냐, 사용률이 졌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방식은 똑같은데 모 회사에 굉장히 플랫폼이 많이 활성화되는 회사에서 하는 페이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방식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그 플랫폼이 유용하고 거기서부터 생긴 어떤 사회적인 신뢰와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이 꼭 시스템의 편의성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수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화폐가 효과를 가지려면 여기에다 역량을 투자했을 때 그것이 지속가능하고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대표님, 아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영국의 브리스톨시의 브리스톨 파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정책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다양한 결제 수단을 병행으로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총 세 가지로 실물화폐 네 종류랑 그리고 온라인 결제 그리고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결제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제천에 아까도 도입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빨리 도입이 된다면 젊은 층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층들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이렇게 제천모화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단천보완의 방법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과장님. 지금 일회 사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법률 재정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화폐가 국가화폐하고 달리 지금 상품권 운영 규정을 적용하겠습니다. 상법상. 그래서 상법상 운영 규정에 따라서 일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70% 사용 후 환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제약 요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입법이 되면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보완이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화폐를 만약에 가맹점에서 오늘 받았다. 그럼 자기가 내일 다른 데 가서 쓰셔도 됩니다. 사실은 화폐가. 이게 꼭 은행에 가서 바로 바꿔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현찰을 10만 원 받아도 화폐하고 10만 원 받아도 그거를 꼭 현찰을 은행에 바로 입금하지는 않길랑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받으신다고 해서 바로 은행에 달려가실 필요는 없고요. 급하시다면 다른 데 이걸 쓰셔도 되고 지역화폐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맹점 모집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화폐를 다른 데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으면 이게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길랑요. 그렇게 됐던 거고 저희들이 지금 지류형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5천 원 만 원권으로 저희들이 지류형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5만 원권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QR코드 기반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자화폐, 전자화폐도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납형 카드형 방식은 지금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핸드폰을 사용을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천에는 고령화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극명하게 지금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카드형보다는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나 해서 QR코드도 저희들이 도입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들이나 주변에서 어떤 할인에 따른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부작용.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깡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1인 구매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월. 이게 무한정으로 구매한다고 하면 어떤 안 좋은 목적으로 다량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신분증을 다 보고 그리고 한 분이 어떤 분이 사면 그 금액이 전자상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또 가맹점에서도 무조건 한전할 수 없는 게 가맹점에서도 월 3천만 원까지만 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맹점에서 이걸 악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역화폐가 다 일련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때도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나중에 폐기할 때도 은행에서 전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건 심무적인 얘기지만 다 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걱정하시는 것처럼 깡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어떤 법의 지금 과태료 문제 아니면 어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문제를 지금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처방책을.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할인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장점에서 단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나아갈 방향 같은 것도 저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 먼저 좀 말씀해 드릴까요? 네. 저는 사실은 만약에 똑같은 돈과 예산을 갖고 있다면 먼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지역의 마을 공동체 생태계와 산업 생태계를 지역 내 내발적 발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역의 역량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치력이나 민주성에 기반해서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우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돼서 이 과정에서 신용이 높아지면 지역화폐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어와도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기반이 없는 상태에 지역화폐만 덩그러니 들어왔을 때는 이게 사실은 잘 되기가 어려운 것이 이게 전 세계 지역화폐가 다 우리한테 준 교훈과 시사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그래도 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뢰성의 문제라든가 또 예산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에서 새로운 관주도의 지역화폐에 좋은 모델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단지 지역경제 문제 그다음에 출산의 문제라든가 청년들의 복제 문제라든가 노인복지 등등이랑 연결해서 오히려 재분배라고 하는 것을 지역화폐랑 연결하는 그런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관의 장점들을 잘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여기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관을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민들도 이 과정에서 단지 이것이 내 눈앞에 이해관계만 보지 않고 장기적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봐서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 내야 될 것은 오히려 시민들도 자기 할인을 좀 덜 받더라도 이걸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가맹점들도 때로는 환전할 때 수수료를 좀 떼더라도 이거에 동참하는 다른 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운영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의견들을 제출하고 그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로 점점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먼저. 지역화폐 상품권의 어떤 다각화가 발행이 다각화가 필요하다. 아까 아침에도 말씀하셨다시피 5만 원 아니 5천 원 만 원 5만 원권 발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또 지류 상품권 발행할 것이 아니라 선불카드 그리고 모바일카드까지 발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율을 잘 살피셔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소비자가 어떤 형태의 화폐를 더 요구하느냐. 이런 것들 이런 수요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비율을 잘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지역화폐를 무조건 발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데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이 소비 형태들이 어떻게 되고 소비 계층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느 매장에 가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게 충분히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가 보장되는 한에서 빅데이터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통계를 체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깡 부정 사용과 관련해서 깡을 많이 우려하시는데 사실은 깡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의 대의에 비교한다면 아주 적은 일부에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부정의 소지가 오히려 더 줄어든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화폐의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걱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블록체인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서 사용의 어떤 편의성과 사용의 어떤 투명성 그리고 사용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점들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들이 그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가맹점 확충이라든가 판매 재고 방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토론한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작은 것도 좀 살펴보고 특히 이제 그 가맹점 입장 그리고 또 이제 그 소비 주체인 시민의 입장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적정 시기에 걸쳐가지고 사용 효과도 분석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지금 서울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소상공인 카드 수소 경감 방안으로 제로페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가 세계가 사실 같은 방향을 추진하지만 일부 시민들이나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동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충돌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치단체가 수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번쯤 서로 입장 정리를 해주는 것이 지금 시기상 필요하지 않는가. 저희들이 그런 어떤 업무적인 건의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합회가 앞으로도 지역의 훌륭한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살리는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저희들이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지금 마무리 말씀처럼 됐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마지막 끝으로 한 말씀씩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오늘 제 말씀을 많이 못하신 것 같아서요. 전 대표님께 먼저 기회 드릴게요. 오늘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지역화폐라는 게 국가 주도 차원에서 법정 화폐의 성격을 띠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발행되는 화폐 시스템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역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따르자면 독립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지역화폐 모아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마무리 말씀. 좀 묻다 한 말씀. 저희 초창기 때 저희도 문 열고 나서 거래가 안 돼서 왜 이 좋은 시스템들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지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는 초기보다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 민간에서 아까 말씀하신 한계 때문에 안 됐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장면 하나가 내가 좀 바쁠 때 우리 아이를 누가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재주는 없지만 애는 돌봐줄 수 있어요.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둘이 만나서 서로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모르는 사람한테 아이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과 공동체성과 지역경제라고 하는 문제는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이 지역화폐 등 지역경제를 만드는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는 김 이사, 방금 말씀하신 김 이사장님이 좋은 의견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권형 지역화폐가 지금 전국적인 붐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지역화폐 운동을 해왔던 시민운동 단체와 절대로 별도의 새로운 조류가 아니다. 오히려 상품권형 지역화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밑으로부터의 풀뿌리 지역 운동을 해오신 분들이 역할과 참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부분,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 자할기업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 내에서의 생산자 협동조합, 그리고 유통협동조합, 그리고 판매협동조합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연계하고 연대하고 협동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큰 틀로 묶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행정 단위에서는 절대로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간섭보다는 지원 그리고 생태계의 어떤 활성화를 보장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밑에서부터는 어떤 자치적이고 활발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 영역을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제안 드릴 점은요. 지금 지역 내에서 많은 부분들이 부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 부분에서 유출이 심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충북이라든가 충북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충북이 경제성장률이 3.4%입니다. 이 성장률은 전국 17개 시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약 4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충북이 13위예요.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다 GRDP, 지역 내 생산액은 보면 12위에 해당됩니다. 17개 시도 중에 12위. 그리고 여기에 유출입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유출이 많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11위입니다. 그래서 충북 내 그리고 제천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유통 영역에서 지역의 소득이, 지역의 부가 유출되는 부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예를 들면 가칭 흰토부리 충북사랑 편의점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로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편의점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고 판매를 시키고. 그래서 편의점과 그리고 상품 생산자, 판매자들이 또 다른 매출과 소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수익이 만들어지고 그 수익들이 지역의 전체 주민들한테 다시 확산되고 전달돼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전체 순환들을 만들어내면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온 과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화폐가 대한민국 내 유통 분야의 공정 경쟁이라든가 효율성을 저해하는 어떤 그런 쪽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제천 시민들의 소비 결정권을 침해하는 어떤 그런 부작용보다는 앞으로 조만간에 저희들이 대기업이라든가 온라인상 그리고 품목 조정 이런 걸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지역화폐가 저희들이 도입 취지도 침체되어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리고 긴급 처방이라는 데 다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지역 시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역화폐 관련해서 함께 토론해봤습니다. 네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혜택이 지역의 소비자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천시는 지난 2017년 화재 참사 이후에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요. 모쪼록 지역화폐 무화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충북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